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여러분 옷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겐 그냥 거울 치면 되는 용도, 누군가에겐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또 해피들에겐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이분에게 옷은 삶 그 자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디자이너 대표로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섰던 이청청 디자이너 모셨습니다. 영원히 안녕하십니까 디자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디자이너 분은 제가 굉장히 만나본 건 처음인데 아주 그냥 멋있는 분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이너가 지금 옷 입고 계신 것도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여성복을 또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런너에서 남성복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남성복도 런칭을 했었었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제가 곧 또 런칭할 이청청 옴무라는 제 브랜드. 이청청 옴무. 네 제 브랜드입니다. 그 이름을 땄군요. 네. 사실 그 이청청이라는 제 이름이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제가 지금은 여성복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런던에서 남성복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성복 런칭을 런던 패션위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제가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트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직접 딴 건데요. 네. 그러면 그런 수트 계열하고 다양한 라인업이 있나요? 네. 일단은 먼저 수트 남자의 기본은 사실 수트잖아요. 수트를 먼저 선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는 니트류라든지 같이 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젊은 감성의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우리 이청청 브랜드가 익숙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다. 네. 이청청 화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많은 키워드들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서 주로 뮤즈로 삼고 있는 도전적 여성,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성. 저는 이 키워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냥 여성도 아니고 도전적 여성. 네. 맞습니다. 도전적 여성이라는 컨셉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상들이 있고 많은 여성분들이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성분들한테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해녀분들이라든지 혹은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여자 비행조정사 그리고 혹은 장애를 딛고 처음으로 승마에서 메달을 딴 리즐할텔이라는 선수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성들 중에서 본인의 에너지 그리고 삶을 향한 도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제가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들이 보았던 세계,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게 도전적 여성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도 관련되었었나요? 네, 이제 메인 머스크 그분이 모델 활동을 하고 계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연세가 드신 것 같았어요. 네, 시니어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2018년도 봄, 여름 컬렉션을 할 때 제가 Perfectly Imperfect라는 주제를 가지고 쇼를 했습니다. 완벽한 불안전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안전해 보이지만 글쓰로 완벽을 하고 본인이 가진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할 줄 알고 그게 그 사람들의 가장 또 큰 매력이다. 이런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저의 쇼의 오프닝 모델로 그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이신 메인 머스크 그분이 오프닝 모델로 처음에 나서주셨어요. 론웨이에 직접? 네. 그래서 그분이 은발 머리를 하고 제 의상을 입고 가슴에 티셔츠에 Perfectly Imperfect 완벽한 불안전함이라는 티셔츠를 딱 입고서 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당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다라는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뉴욕에서 그렇게 쇼를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가수 이은미 씨가 그 똑같은 모델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서울 패션의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대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개 강한 여성의 이미지 또 그런 캐릭터가 느껴지는데 말이죠. 네. 일반 분들도 그런 강한 여성의 이미지의 패션을 네. 좀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강한 여성이라기보다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도전적이고 자기 삶을 개척하는 그런 진취적인 여성상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의 라이의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옷도 만들고 또 무대에 섰을 때 그들의 애티튜드라든지 정말 무대에서 보여주는 당당함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께서 특히 그런 이미지 많으니까 좋아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운동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리즈 알텔이라는 선수도 소아마비를 겪었었는데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승마에서 일반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은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승마라는 경기가 남녀 구분이 없는 경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장애를 딛고 나서 메달을 딴 선수의 그런 활동한 스토리를 제가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승마 선수의 복장들을 가지고 제가 재해석을 해서 모던하게 또 런웨이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당당한 여성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래서 뭐 당당한 어깨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여성상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당당함의 미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파리 패션위크에 직접 나가셨나요? 그게 한국 대표로 나가신 거군요.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뉴욕 패션위크에서 6번 패션위크를 선보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컨텐츠 진행원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6번을 선을 보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디지털 패션위크로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로 런던 패션위크에서 또 선을 보였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한국을 서울 패션위크를 대표를 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에 참여한다.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디자이너들한테는 꿈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세계는 4대 패션위크라고 해서 런던, 밀라노, 뉴욕 그리고 파리 패션위크가 존재합니다. 각자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런던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젊은 파워 또 밀라노는 클래식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럭셀 브랜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뉴욕은 또 상업적인 그리고 컨템포러리가 강조된 그런 컬렉션들 또 이제 파리는 그런 종합적인 정말 패션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브랜드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디자이너들한테는 사실 거기서 쇼를 한다는 건 정말 꿈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벅찬 감동을 가지고 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일반인들 또 여러 패션 관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네, 일단은 한국 패션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K컬처와 함께 맞물려서 K-POP, K-푸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K-패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 일단 K-패션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한국 패션의 우수성 그리고 디자인과 퀄리티의 우수성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쇼화 끝나고 난 뒤에 수많은 취재와 또 매거진에 노출도 되고 저희가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해요. 패션 쪽에서 패션피플이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2013년부터 해외 세일즈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럽, 중동, 그리고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들에서 팝업스토어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백화점 저희가 한 길에만 저희 매장이 저희가 3개인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적인 패션피플들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서울 패션위크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직접 참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죠. 3월 15일 첫 번째 날에 제가 라이 제 브랜드를 가지고 패션쇼를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주제를 풀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P-L-U-R의 약자인데요. Peace, Love, United, Respect. 저는 이 단어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아닌가 싶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정말 화합이 필요하고 존경 그리고 사랑, 평화 지금 제가 이 단어들을 떠올리게 된 이유가 요즘 전쟁과 저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제가 인터넷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게 어떤 그 무드가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지금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서로에게 이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제로 패션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션쇼를 진행하면서도 어떤 분의 따님이 나오시고 같이 그랬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게 어떤... 네. 이번에 저희가 패션쇼를 하면서 이제 테디베어 뮤지엄과 콜라보에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아, 제주도에 있는 테디베어 뮤지엄? 네, 테디베어 뮤지엄과. 그랬던 이유는 이 플러라는 이미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테디베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함, 그런 촉감의 느낌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하고는 주제랑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디베어 뮤지엄과 콜라보를 결정을 하고 나서 바다씨라고 예전에 저희 원조 아이돌이죠. SES의 바다씨. 바다. 네, 네. 그분과 이제 패션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스토리라인들, 정말 이 사랑을 보여주고 화합을 보여주는 이런 스토리라인에 바다씨와 함께 바다씨의 딸, 루아씨라고, 루아라고 4살짜리 딸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출연을 하게 되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플러라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멋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 쇼에서 나중에 모델들이 테디베어를 안고 나옵니다. 정말 요즘에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안정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바다씨가 딸과 함께 등장한 것처럼 이제 뒤에 모델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테디베어를 안고서 같이 런웨이를 하고 이런 이미지를 제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다씨가 처음에 오프닝 모델로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뉴스의 매거진들, 신문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보도자료가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바다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바다와 따님께서 출연을 직접 런웨이에 출연을 하셨던 거군요. 그리고 이 런웨이에서 입었던 의상들을 가지고 이제 곧 있을 바자회에서 경매를 통해서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게끔 제가 옷을 기증을 했고요. 바다씨와 함께.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좋은 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메시지들을 드리고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또 좋은 곳에 쓰이고 네.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따뜻한 그런 패션쇼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테디베어 곰을 걸치고 나온 패션쇼도 있었어요? 모델도 있었죠. 그건 또 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테디베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티셔츠에 프린트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넘어서서 같이 함께 런웨이에서 걸어가는 모습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뒤에 정말 150cm짜리의 곰을 제가 만들어서 그걸 업고 나온 듯한 느낌? 정말 곰과의 우정, 외차 기념, 서로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지금 SNS에 굉장히 많이 떨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나중에 또 비쇼 강아지를 또 이렇게 하지 않으실지. 네, 저는 동물들도 제가 되게 좋아해서 2018년도 가을, 겨울 컬렉션 때는 제가 북극곰의 이미지를 차용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환경적인 이슈를 좀 다루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북극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오로라, 북극의 얼음들 이런 아름다운 컬렉션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북극곰이 굉장히 말라 있고 비틀비틀되는 그런 이미지랑 영상들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라고 봤더니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얼음이 녹고 그래서 북극곰, 그리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뭔가 내가 패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뉴욕 컬렉션에서 그래서 It's not just ice 그것은 단지 얼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붙여서 이제 It's not justice 이거는 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동물 캐릭터도 많이 좋아하고 동물들도 사랑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비건 레더의 사용이라든지 뭐 펄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윤리적인 이런 환경 부분까지도 많이 추구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디자이너로서의 철학은 옷은 입었을 때 가장 예뻐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세일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오프라인에서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나 백화점에서 저희 옷을 입어보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옷은 입었을 때 정말 예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이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었을 때 예쁘다는 그런 얘기는 사람이 인체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되게 다양한 다른 쉐이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가 저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더 이걸 즐겨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K컨텐츠, K-POP 모든 K 브랜드가 굉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K-패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인 거고 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는 4대 패션위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션위크 외에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위크를 찾자고 하자면 예전에는 도쿄 패션위크였어요. 어찌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그리고 많은 일본 디자이너들이 파리에서 진출을 해서 좋은 활동들을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한국이 서울 패션위크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넘버 원 패션위크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경쟁자로는 도쿄 패션위크 그다음에 상하이 패션위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외국의 기자들과 바이오들과 만났을 때 시간이 겹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기간이 겹치는데 그럼 너는 어디 오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 난 이제 서울 패션위크 가고 싶다. 거기는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디자이너가 있고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면 정말 K-패션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패션위크의 위상은 저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위크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패션 디자이너들의 이 저변도 굉장히 넓다는 얘기이네요. 네. 다양한 장래 디자이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손을 보이고 있고 뭐 스트릿 패션이라든지 맞춤 혹은 드레스 저희가 이제 흔히 레디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기성복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시청자분들이 한국 브랜드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해외 브랜드라고 하면 비싸고 품질이 좋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수출을 많이 하니까 저희도 밖에 나가면 해외 브랜드거든요. 그쪽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약간 과소평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브랜드들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그런 좋은 품질 좋은 디자인. 그런데 실상은 뭐 우리가 뭐 어떤 브랜드를 예시하기는 그렇지만은 G 브랜드. L 브랜드. C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줄을 서서 사겠다. 네. 중고가 얼마나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사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이게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 저평가되어 있고 네. 해외 브랜드들은 좀 높이 평가가 돼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정말 세일즈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어? 왜 한국 브랜드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해외에서 파는 가격에 비싼 비해서 뭐 20% 이상 저희가 다운된 그러니까 2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합니다. 국내 소비자들께는. 하지만 이제 국내 소비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 국내 브랜드니까 좀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브랜드가 네. 어떤 신인 디자이너의 브랜드니까 좀 더 가격이 낮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해를 하지만 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좀 더 우리의 한국 브랜드들이 뛰어난 브랜드라는 거를 인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네. 값어치를 좀 더 인정해 주는 네. 그런 풍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나 말씀드리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이제 그 이청청이라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패션 디자이너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음. 저는 센트럴센트 마티니아는 영국의 패션 디자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렉산더 맥퀸이라든지 후세인 셜라안, 존 갈리아노 이렇게 정말 멋있는 활동을 펼치신 브랜드들 그리고 그런 디자이너들이 나오는 학교고요. 네. 그래서 세계의 패션 학교로는 탑 1, 2 이렇게 두 개의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성복을 전공을 하고 런너 패션위크에서 제가 복서 패션 스카우트라고 자동차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해주는 신인 디자이너 발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하셨군요. 네.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하면서. 네. 그래서 그 위너 중에 하나로 제가 선정이 돼서 패션쇼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패션 세계 정말 디자이너로서 발을 들인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 사업으로 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막내 디자이너 역할도 하면서 했던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2013년에 이제 지금 현재 라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여기서 뭐 아버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 상자 봉자를 쓰시는 한국을 또 대표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현재는 부사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거의 한 20년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해외에서 세일즈를 할 때 같이 나가서 통역도 하고 전시 설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경험을 쌓고 패션에 대한 배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의 패션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이 가족의 환경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셨고요. 부모님께서. 저는 주말에 회사로 놀러 가는 그런 정말 부모님의... 어렸을 때부터 패션을 접하게 되신 거죠. 네.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사무실로 놀러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원단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체 모양들 이런 것들 제가 갖고 놀기도 하고 저한테는 사실 재단 가위가 더 익숙했어요. 재단 가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가위가 있는데 일반적인 가위보다는 저는 그런 가위가 더 익숙했고 그때 봤던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패션쇼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 패션이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구나.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이런 화려함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들, 모델들의 눈빛 그리고 그런 색깔들 이런 걸 보면서 조명, 음악 굉장히 많은 희열을 느꼈었는데 그게 제가 디자이너가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무실에 놀러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인상 깊었던 것들이 한쪽에 쭉 쌓여있는 원단들 수많은 각각의 색깔들의 원단들 그리고 그런 원단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네. 꺼칠꺼칠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컬러들 그리고 인체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마네킹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제가 어떤 그 제가 이제 비율이라고 프로포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자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눈에 훈련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선생님께서 아주 계속 작업을 막 하고 계시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옷을 디자인하시고 만드는 모습들 그리고 그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옆에서 종이에 그림도 그려보고 네.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뭐 아버님이나 집안에서 디자인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말씀은 사실 해보실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께서 남자가 디자인하우스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어서 오히려 여동생한테는 미술을 배우고 디자인을 해봐라고 하셨고 저한테는 사실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패션 경영 쪽을 하고 싶었었는데 계속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는 역사 교육과를 처음에 다녔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평범한 삶 약간 나인 보통 이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삶을 되게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고 그런 가족들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과연 이걸 정말 좋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런던으로 다시 유학을 가서 입시를 다시 거쳐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봉이라는 디자이너의 아들,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솔직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런던에서 제가 처음 런칭한 이유도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덜한 곳, 저를 잘 모르는 곳에서 제가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성공적인 런칭을 하게 되면서 가졌던 기억으로 제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에서 처음 서울 패션위크 제네레이션 엑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선발이 돼서 패션쇼를 선보일 때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극복해내고 이상봉의 아들이 아니라 이청천 디자이너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패션계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제가 10년간 브랜드 활동을 국내외에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상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창의 디자이너상, 그리고 한국에서도 산업부 장관상이라든지 혹은 디자이너 연합회에서 주는 우수상 그리고 서울 패션위크를 대표해서 뽑히는 텐소울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수상을 하게 되면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상봉, 그리고 이청천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봉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현재 부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디자인 해외 컬렉션 팀장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바느질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인턴십도 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디자이너시고 저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어떤 하나를 보았을 때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교환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또 제가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상봉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좀 더 아티스틱한 좀 더 예술적인 그런 면들 그리고 저희가 흔히 꾸띠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게 맞춤복. 맞춤복과 기성복을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 브랜드 라인은 조금 더 좀 더 에너지가 있고 저는 이제 컨템포러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컨템포러리 디자이너 브랜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티스틱한 아버님 스타일로 뵙기에는 당당한 여성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무슨 코멘트를 하시나요? 선생님께서는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버님이 아니고. 이게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상봉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이제 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제 그 표현을 2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 디자인적인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브랜드를 할 때는 제 아버님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숨어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 패션쇼에 짜잔 이렇게 약간 보여드리는 걸 선호를 합니다. 디자이너 이상봉과 아버지로서의 이상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이상봉은 제가 정말 일로서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제 선배로서의 그런 열정 그리고 에너지, 노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아버지로서 존경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집에서는 굉장히 또 약간 가부장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우리나라의 아버님들처럼 또 굉장히 엄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의 롤 모델로 제가 이런 매체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는 표현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같이 방송도 나가고 또 같이 작업도 하고 같이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더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디자이너 이상봉에 대한 이해 그래서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실제 지난번 서울패션위크 때는 아버님도 오셨나요? 네. 항상 제가 또 이제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숨겨놓은 걸 보여드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놀라실 때도 많고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알고 있었냐고 이렇게 주위 지인들이 그러면 절대 본인한테 안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여기서 처음 보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의 아버님과 비교했을 때 이청정 디자이너는 어떤 위치이며 어떤 디자이너인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럴 때만 드리는 말씀이 지금의 아버님과 또 제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저를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디자이너고 그 열정과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제가 옆에 상상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우리 한국의 패션 산업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아까 다른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원래 본질과 비교해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만큼 제 값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아닌지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션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살아남아서 더 진취적으로 더 열심히 세계 무대를 향해서 그리고 또 국내 무대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좀 더 알아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디자이너들이 해외에서 훌륭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내수 시장에서의 뒷받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바탕으로 인해서 기반을 쌓아서 해외 진출하는 그런 형태.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더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K-패션이 K-POP과 만나는 그런 접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든 아니면 연기를 하든 혹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K-POP과 많이 연계돼서 우리 K-패션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은 아이돌 분들이 저희 옷을 입기도 하고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세일즈를 할 때는 또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예전에는 가져왔었습니다. 연예인 자료들도 저희가 이런 분들이 이런 유명한 셀러브레이티분들 저희 옷을 입었다고 저희가 또 자료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우리 한국 역사가 이제 5천 년이 넘는데 사실은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한국의 패션, 과거의 상북시대라든가 고려시대라든가 여러 복식사에서 기념비적인 일들도 많았고 우리의 고전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도 많고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또 K-패션이, 현대의 K-패션이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물론 모든 부분을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제가 디자인을 얘기할 때 클래식과 모던의 만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현재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K-POP 아티스트들이 한복을 변형한 의상들을 또 입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복을 입는 게 또 하나의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어보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보이기도 하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즐겨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 티셔츠라든지 왜냐하면 이 훌륭한 문화유산 자체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신선한 자극을 가져다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붙임신 이상봉 디자이너 한글, 단청, 그리고 전통적인 가구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가 컬렉션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런 자료들이 르몽드라든지 르피가로, 텔레그라프 굉장히 해외에 유명한 그런 언론 매체들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또 소재 측면에서도 그런가요? 소재는 소재에서도 예전에 저희가 대구도 그렇고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많이 소재들 생산을 해서 또 한국의 소재의 우수성이 해외 브랜드들에게, 해외 바이어들에게 잘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세일즈를 할 때 바이어들이 물어보는 게 이 브랜드를, 이 의상들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소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청총 디자이너께서 가장 마음에 든 해외 브랜드는 뭡니까? 아, 네. 저는 뭐 브랜드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G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아, 네. 네. 저는 이제 A로 시작하는 아까 전에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 중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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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브랜드군요. 네. 뭐, 네. 또 런던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브랜드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디자이너의 개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런 디자이너들의 캐릭터 그리고 그런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거든요. 보통 디자이너,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 중에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영국을 많이 하실 때 가장 그중에서 중요시하시는 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군요. 네. 네. 어떻게 창의성을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을 테고 항상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씀처럼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는 특히나 컬렉션이라는 것을 패션물께서 발표를 할 때 1년에 2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럼 1년에 2번씩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옷들 100여 개가 넘는 옷들도 디자이너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전시 혹은 사진, 책, 영상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저희는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문학적인 소재도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다뤘던 주제라든지 그리고 혹은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혹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서도 저희는 또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런던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졸업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런 연출되는 기법들이라든지 스토리라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영화를 6번, 7번을 제가 도서관에서 계속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졸업 작품에서 그 영화를 가지고 제가 주제를 표현했었습니다. 패션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다른 제조업하고의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좀 요즘 되는 거 아닌가요? 현대자동차하고 콜라보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혹시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외국의 영국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국의 슈퍼카 회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또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런칭을 할 때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패션쇼를 진행을 하고 우리 국기에 나오는 태극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스페셜 콜라보레이션을 제가 진행을 했고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고 남은 가죽들을 제가 가져다가 그걸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해서 키케이스를 만들고 컵홀더를 만들어서 또 소비자분들께 다시 재판매도 하고요. 이런 기업들 간의 활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시너지가 나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디자인계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판매 촉진부터 마케팅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다른 분야의 영역까지 확대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AI가 요즘에 챗GPT 얘기도 하는데 그런 AI가 패션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AI를 활용하는 영역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음 시즌에 대한 예측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예측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빅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게 잘 팔릴지 어떤 게 인기가 많을지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디자인조차도 AI가 진행을 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디자이너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저는 걱정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한다면 저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감성으로 이걸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감성으로 이것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재해석하는 게 디자이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고 그거는 창조와는 분명히 좀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그런 방법들이 디자이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그 부분을 대체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AI한테 물어봐서 예를 들면 올 겨울에 내년 봄에 어떤 패션 트렌드가 유행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게 저희가 리서치라고 하는 자료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이 나오겠죠. 그런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또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색깔을 어떻게 입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든 패션 회사들이 다 AI한테 물어봐서 그런 답을 적어합니다. 전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또 당당한 여성, 또 굉장히 캐릭터 있는 남성 브랜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럼 올 한 해 또 내년, 내후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많은 수출을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스탑이 되고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또 이제 인력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희한테는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제가 지난해 파리에서 패션쇼를 하고 그리고 지난 봄에 서울 패션 리크를 통해서 다시 살아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패션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리고 다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번에 계획은 올해의 계획은 먼저 일단은 다가오는 9월달, 10월달에 있는 패션 리크를 준비를 잘 해서 다시 저희가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해외 수출을 진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더 공고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더 많은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일단 저희의 1차적인 목표고요. 저희가 현재 백화점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기업 좋은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이 청청 사실은 이름이 독특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놀림을 받나요?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관포청천이라고 그랬을 때 그런 놀림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친구들이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또 이제 약간 판다곰 이름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아, 한국 사람 이름 같지는 않았다는 네, 제가 가진 이름의 뜻이 맑을 청, 푸를 청 그래서 맑고 푸르게 자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네, 친구들도 많이 놀림을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청청 옴므라는 저희 이제 남성복을 또 런칭을 하게 되면서는 그런 제 이름처럼 좀 깔끔한 그런 이미지들 네, 블루라는 컬러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네, 그리고 단정한 느낌을 또 또 댄대한 느낌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름과 같은 네, 그런 브랜드 또 준비를 하게 돼서 제 이름, 이 유니크한 이름을 더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그럼 푸를 청자가 뒷자인가요? 네, 맑을 청, 푸를 청 아, 맑은, 아, 맑은 푸름 이런 뜻이군요. 네, 네, 네. 그럼 영어로 하면 트루블루인데요. 네, 네.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네, 네.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램,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트루블루, 이 브랜드를 한번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럼 외국 진출할 때는 또 네, 캐주얼 브랜드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청담동 매장도 있고 매장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국내에서는 저희가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 백화점 매장들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고객분들과 만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브랜드를 또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들이라든지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가수들 얼마 전에도 대도서관이라는 또 유튜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160만, 70만 정도 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함께 같이 또 콜라보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저희 고객분들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디자이너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항상 출장을 가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창의성, 노력, 열정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 꿈꿔왔던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계속 일어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시원시원하게 또 트루블루 라는 맑은 푸름을 패션업계에 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좋은 디자이너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더큐 오늘은 창의성과 당당함으로 무장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청청 씨와 함께 유쾌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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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